전직 기술직 공무원인 최준구님이란 분입니다.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의 여러분들 웹사이트를 방문하게 되면 역대 선거에 관련된 모든 의혹들 그리고 위조투표지 사례들 이런 게 상세하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분석이 되어 있는데 보시게 되면 오늘은 최준구님이 아주 기발난 것을 공개했는데 전국의 투표함 개수를 중심으로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몇 개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몇 개를 차지했는지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전체 투표함 개수가 몇 갠지도 이번에 알게 됐고 그거를 아주 쉽게 여러분들 그래프로 작성을 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별로 못 보셨을 겁니다. 이 최준구님이 이번에 작성하신 것은 투표함 기준으로 전국 득표일입니다. 그냥 득표일이 아니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거소선상 투표는 현재까지는 크게 조작이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사전투표 가운데서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소선상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제외국민투표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거소선상 투표는 투표함 기준으로 보면 더불당이 54.3%를 차지하고 투표함 100개 가운데 54개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45개를 차지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거소선상은 별로 문제가 없었다고 제가 보고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함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기준으로 보게 되면 더불당이 관외 사전투표에서 압승하게 됩니다. 83.6%의 관외 투표함 330개 가운데서 더불당이 83.6%를 차지하고 국힘이 16.4% 67.3% 가만히 계시보시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맞네요. 그래프가 좀 이상하네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관외 사전투표는 더불당이 관외 투표함 330개 가운데 83.6%를 차지하고 국힘이 16.4%를 차지합니다. 차이가 조작한 게 바로 보이죠. 투표함 개수로 보면. 그 다음에 제외국민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제외국민투표 투표함이 329개입니다. 329개 가운데서 더불어민주당이 95.7%를 차지하고 국힘당이 4.3%를 차지하고 관내 사전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투표함 개수가 3548개입니다. 아마 이게 투표소 개수일 겁니다. 관내 투표함 사전투표소 개수가 3548개 될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3548개의 투표함 가운데서 더불당이 66.6%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국힘당이 33.4%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당일투표함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투표함은 16106개입니다. 16106개 가운데 국힘이 52.9% 그 다음에 더불당이 47.1%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를 딱 치시고 왼쪽 여기를 한번 당일투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교차투표다 이렇게 부릅니다. 교차투표가 발생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표를 쑤셔 넣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당 표를 더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격차가 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사전투표에 사전투표에 이런 큰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이 최준구님이 아주 기발나게 여러분들 교차투표 선거부정이 일어난 그리고 사전투표에 여러분들 선관위가 도움을 준 것을 표현했는데 이걸 여러분들 도표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2024년 총선 전국득표일 투표함 기준 거소선상 얼수비서갑니다. 177개 투표함 149개 투표함 관외사전 일방적입니다. 276대 54 재외국민투표 315대 14 관내사전투표 2364대 1184 당일투표 역전입니다. 7580대 8526 여기 보시면 성률 차이가 당일투표만 국힘당이 이기고 전부 다 패배한 겁니다. 더불당이 전부 다 이긴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이런 각도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투표함 개수 중에서 얼마를 차지했느냐 아주 기발난 그런 조사입니다. 그럼 이런 일을 2번만 했느냐 10년 이상 해온 겁니다. 앞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이 동일한 조작방식을 사용해온 겁니다. 동일한 전산 프로그램을. 그래서 여러분들 최준구님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게 되면 역대 선거에 대해서도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역대 선거와 사전투표 2017년도 문재인이 당선되던 대통령 선거 차이값 민주당 플러스 16% 국힘당 마이너스 12% 12%입니다. 사전투표자 수의 12%만큼 조작을 한 겁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민주당 플러스 10 국힘당 마이너스 10 두 개 합치게 되면 20%입니다. 사전투표자 수의 20%를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20%를 조작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사전투표장에 5사람이 올 때마다 가짜 위조투표자 한 장을 더불당 후보한테 대해준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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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표 더불당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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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표 더불당 이렇게 준 겁니다. 이게 2018년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다. 이때 서울구청장 25개 자리에서 24개를 더불당이 차지하고 20명을 호남 출신 구청장을 임명한 그 선거입니다. 2018년 6월 13일 울산시장 플러스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러니까 조작값이 얼추 비슷합니다. 두 장당 강석구청장 보궐선거처럼 한 장의 공짜표를 더불당 후보와 함께 선물할 건지 2020년도 4.15 총선처럼 진짜 투표지 3장당 가짜 투표지 한 장을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줄 건지 대통령 선거처럼 4장당 사전투표소에 4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더해줄 건지 그게 뻔한 겁니다. 그냥 25% 조작값 30% 할 거냐 25% 할 거냐 결정하고 나옵니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플러스 12.5% 마이너스 12.5% 합치면 25%입니다. 25% 25%라는 이야기는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더불당 후보한테.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11개 선거구에서 승리한 거고 국힘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당일 투표에서는 25개를 승리했는데 절반 조금 못 미치는 한 40% 내외를 사전투표에서 승리를 한 거죠. 대통령 승리는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20%입니다. 4장당 한 장 정도를 전부 집어넣은 겁니다. 이걸 아주 쉽게 최준구 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네요.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4월 15일 총선 2020년 사전투표 제가 이제 최준구 님 자료를 보고 오랜만에 웹사이트를 방문해 확인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16년 총선에서는 조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빼기 당일에 차익값이 작습니다. 서울 강남구 값 새누리당 마이너스 2% 더불당 2% 21대 총선 2020년 4.15 총선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2.9% 더불당 13.5% 기타정당 마이너스 0.6%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13.5% 플러스 13.5% 조작한 거죠. 이렇게 확 차이가 나는 겁니다. 2016년 총선에서 조작이 있었지만 예외적으로 몇 군데만 조작하고 조작을 많이 안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2016년 총선은 차익값 평균치가 전국의 새누리당 마이너스 0.8%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더불당 플러스 1.8% 오차범인 0의 3% 다시 하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 양당 간에 다 같거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게 4.15 총선입니다. 새누리당 마이너스 11.7% 더불당 플러스 13.1%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